안녕하십니까 기재 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학비리와 관련해서 공익제보를 하시고 사립대학 내부의 잘못된 문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오히려 징계를 받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관련 단체의 기자회견을 제가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사학비리 규모가 4177억 원에 달한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의 11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런 사학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에 앞장을 섰고요. 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오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 그리고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기 위한 그런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공익제보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도 있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있었고 법무부도 공정거래위원회도 그 자리에 있었는 자리에서 내부고발을 하고 증언을 한 교수님을 징계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아대학교의 하동호 교수님이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잘못된 일들이 계속되면 누가 국회에 와서 잘못된 문제를 부정비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또 사학비리 내부 문제를 고발을 하겠습니까? 국가기관이 와서 그걸 지켜보고 접수를 받는 과정까지 공개를 했고 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에서 그 말을 했는데 어이없게도 그저 비리재단으로 지목되어 있는 사학재단이 이런 과정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자기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해당 교수를 징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사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같이 열 것을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 사회 작게 넘겨서 참석하신 교수님들 소개하고 성명선왕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규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건대학교 이종복 교수입니다. 오늘 회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 6월 18일에 열렸던 박용진 의원실에서 주최한 사립학교 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삼석해서 발언하신 일부 교수님들에 대해서 동아대학교 하동호 의장님과 경성대학교 김선진 교수와 조정원 교수에 대해서 재임용 탈락, 해임, 그리고 중징계 등의 징벌을 내린 사학 법인에 대한 규탄을 위한 대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참석자 여러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사규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방효원, 사립대학교 교수 노조 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현식 동명대학교 교협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선진, 경성대학교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조정은, 경성대학교 교협청문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철, 두원공과대학교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해직되셨습니다. 지금 김한석, 창암대학교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유석, 동신대학교 교협의장님 오셨습니다. 범서우, 창암대학교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규련 이사장으로 계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용석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갖게 해주신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언론 기자 여러분들께도 또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좀 더 크고 멋진 비전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 사립대학은 85%의 사립대학 고등교육을 점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한 발치도 나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우리 사규련 이사로 계신 그리고 교육의장 그 대학의 대표로 있는 하동호 의장을 법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징계 처리를 하고 결국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를 수십 년간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 속에서 사학들은 이렇게 거꾸로만 가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사학의 비리는 정말 언론 기사감으로도 내기가 내지 못할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제 인사는 5페이지에 있는 자료집 5페이지에 있는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사학의 관점을 관심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 사회 발전의 동력의 관점으로 봐주셔서 우리 사학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찰해 주시고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서에 있는 경과보고는 시간상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명서 낭독 및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교는의 정책위원장님과 또 우리 방영현 사교조 교수노조 위원장님 그리고 저하고 같이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바른 탄압하는 대학법인 규탄한다 사립대학 내에서 재단법인과 학교 측이 구성원들에게 강하는 비민주적이고 횡포에 가까운 억압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학재단과 이에 빌붙은 학교 경영진들은 진정한 소통이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는 크녕 오히려 이를 외면하며 비민주적인 갑질 행포를 일삼고 있다. 대학과 사학재단의 불법과 비리 그리고 온갖 종류의 비민주적 행포에 대한 교수들의 비판에 대해 사학법인들은 교수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다. 사학법인들이 스스로 교육자라 칭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에 대하여 이유배반직이지 않은가 2019년 6월 18일 박용진 국회의원은 사립학교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고 이때 한국사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 이사이자 동아대학교 교육의장인 하동우 교수가 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현재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후 동아대학교 법인과 학교 측은 이를 문제삼아 하동우 교수를 10개월이나 압박하였고 하동우 교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학교의 맹예를 훼손하였다면서 법인징계위원회에 해부하였다. 이에 하동우 교수는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후 자신의 불명예와 대학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 차원에서 학교의 교수직 사위를 표명하였다. 경성대학교에서도 친족으로 구성된 총장과 이사장의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교수들을 야비하게 공격하고 마침내 교수평가 감점제도를 악용하여 죄의명을 거부하는 안암 무인격 행위를 벌임으로써 교수 두 명이 해임당하는 충격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사립대학에서는 뜻 있는 수많은 교수가 사법인의 부정과 비리에 분노하여 이를 직원할 경우 각종 협박과 징계로 괴롭힘을 받았던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며 그 사례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학의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립대학 법인은 사회적 책무성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사학윤리강령을 잊은 지 오래다. 우리 국민은 독재의 칼날이 시뻘었던 엄혹한 시절을 이겨내며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주권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 자부심으로 가득해왔다. 그러나 유독 사립대학 법인만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그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병폐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사학 법인들이 박용진 국회의원이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교수의 발언을 터집잡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말로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실제로는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국회와 권익위원회는 국민이 만들어준 그 권위와 명예를 다시 회복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교론은 아래의 요구들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져 이 땅에서 진정으로 교육자들이 억압받지 않고 그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더 이상 대학 교수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학생들 앞에서 대학의 비리나 의갑 앞에 비겁하게 눈 감고 입을 막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수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교수를 탄압하는 사학 법인들은 대우각성하라. 이를 위해 사교론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동아대 법인은 중징계를 철회하고 본 사태의 책임자는 물러가라. 하나, 경성대 법인과 총장은 불법적 재임용 탈락을 철회하고 책임자는 물러가라. 하나, 국회와 교육부는 문제가 된 사립대학 법인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분하라. 하나, 국회와 교육부는 사립대학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 법인을 처벌하라. 하나, 국회와 교육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대학 자치가 보장되도록 법령을 정비하라. 하나, 국회와 교육부는 교원소청 결과 미이행 대학과 보복성 부당징계하는 대학의 인정을 취소하라. 하나, 국회와 교육부는 교원소청 결과 징계 취소 처분을 사학이 당장 이행하게 하여 교권을 받아라. 하나, 국회는 사학의 내부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대학 자치 정도를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항목에 반영하라. 하나, 권익위는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그 대책을 강구하라. 2020년 05월 19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의연합회 사결은 이상으로 성명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명서 낭독을 마치고 질의응답은 밖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립대학 비리 첩계를 위한 박용진 의원실에서 주최했던 정책토론회 참석 발언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교수님들에 대한 사학법인에 대한 규탄을 주제로 한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